콘텐츠가 막연한데 그냥 책을 먼저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지피를 다 하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고 지피를 시작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는 계속 함께 하자는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네 여러분 요즘 책쓰기에 관심 많으신가요? 오늘 모신 강사님은 브랜딩 책쓰기 강사 고아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문직 브랜딩을 위한 책쓰기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아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쓰기를 코칭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자기만의 콘텐츠가 조금 확실하신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력으로 콘텐츠를 쌓고 있는 주제가 좀 명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고요. 또 그렇게 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콘텐츠가 막연한데 그냥 책을 먼저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분들과는 또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사실 이제 메일코스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자기만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개인 컨설팅을 좀 자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하고 있는 작업들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꺼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만의 컨텐츠가 확실하게 있는데 좀 어느 부분에서 브랜딩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리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면요. 사실 저도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어떤 도움 없이 제가 막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궁금해요. 어떻게 책 쓰기 코칭을 하시게 됐는지? 평범한 직장인에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해먹고 살지 고민하던 중에 강사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교육도 듣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가 2018년이었거든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게 전자책 쓰기였어요. 그러면 나도 나만의 책을 써볼까? 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혼자서 책을 정리하던 중에 문득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제가 이걸 강의를 열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확실히 책을 쓰기 위해서 지피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고 어떻게 출간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냥 전달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무료 강의를 오픈을 했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자책 쓰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종이책까지도? 많은 분들이 책을 출간하고도 아쉽다라는 이 느낌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물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책을 많이 내셨겠어요? 전자책이랑 종이책 출간만 도와드린 게 거의 20권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이제 2020년 12월부터 제가 출판사랑 계약하는 코스를 런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벌써 한 명의 출간 작가를 배출을 하게 됐고 지금 나머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출판사 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출판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코칭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많은 책을 제가 출간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느꼈지만 수강생들도 많이 느꼈던 게 전자책으로는 내 브랜딩이 약하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 역시 강사로서 브랜딩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저부터 일단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계약을 성공을 하고 같이 함께하는 친구가 또 계약에 성공하면서 우리 방식이 어쩌면 되게 효율적인 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출판사 계약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초보 작가님들이 계약을 하시냐면 열심히 원고를 쓰시잖아요. 이 원고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투고를 하세요. 저는 아닌데 그쵸. 제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원고 없는 상태로 그냥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진짜 훌륭한 건데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안 하시고 저도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주제와 목차를 생각한 다음에 열심히 작업을 하세요. 짧게는 6개월, 1년은 그냥 기본이고 지피를 하시는데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지필에 몰두를 하시고요. 그 지필이 완성이 되면 그때 돼서야 출판사에 문을 두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지쳐요. 지치고 보통 몇백 군데 투고를 하세요. 될 때까지. 하지만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신태순 작가님이라고 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작가님인데 이제 그분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지금 강사님처럼 지필을 다 하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고 지필을 시작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코스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실제 강의 때 다루시는 툴, 도구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쇄받는 출간작가 되기라는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일 코스라고도 운영을 아, 메일? 그래서 그 메일 안에 책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또 미션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을 바탕으로 또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는데 온라인 줌으로 만나서 나 지금까지 이런,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편하게 꺼내 놓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게 원데이 클라스도 있고 그리고 인쇄받는 작가 되기 클래스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저희는 계속 함께하자는 이런 주이기 때문에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계속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자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내고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가격이 조금 이전보다는 계속 좀 오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7만 원의 본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특강을 원데이 특강 들으신 분들은 할인을 해드리기도 하고 가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함께 그래서 아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작가 풀이 또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책쓰기 교실?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몇 년 전부터 문을 두드려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이 돈 내고 내가 책을 쓰면 돈 내고 책 쓰는 것과 뭐가 다를까? 5,600만 원 부르는 데도 있었고 2,300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히 또 기간이 없이 몇 권을 쓰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의미가 있다면 77만 원은 저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치를 저희를 봐주시고 나도 이들과 함께 쭉 가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만약에 77만 원이 좀 부담된다고 하시면 원데이 클라스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책 쓰기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지 출판 과정은 어떤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냥 정말 내가 몇백만 원을 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다 오픈을 하거든요. 원데이 클래스는 얼만데요? 네. 저희가 얼리버드 하시면 3만 3천 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저렴한데요? 그 원데이 클래스는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 줌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그리고 넷째 주 목요일 이 두 번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순간 랩에서 또 다양한 컨텐츠를 발행하고 계시는 역할도 하시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원데이 클래스를 먼저 신청해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데이 클래스도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사실 그냥 개인적인 고민들을 편하게 터놓으시라고 제가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쇄받는 출간작가 내기라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진짜?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제가 대부분 답변을 해드리긴 하지만 주변에서 또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도움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열려있네요. 네. 그럼요. 돈을 내지 않아도 먼저 좀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또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다 열려진 마음으로